자 그러면 오늘 뉴스 3부터 한번 또 시작을 해봐야죠. 먼저 첫 번째 뉴스는요. 드디어 이제 정의선 회장이 완전 회장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직함에 자꾸 뭐가 붙는다는 건 아까는 사실 이게 거추장스러운 거죠. 부자도 붙었잖아요. 부회장. 그 앞에 수석. 그러니까 부와 수석자를 떼게 되는 거죠. 오늘입니다. 현대차의 공식적인 이사회를 열어서 회장에 취임하는데 사실 한 2년 동안은 거의 정의선 체제로 운영이 됐다는 게 업계의 정평이기 때문에 갑자기 뭐가 바뀐다든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친이죠. 정몽구 회장이 사실 한 두어 달 지금 현대 아산병원에 입원 가료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런 것들도 반영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어쨌든 현대차 그룹의 최고 경영자로서 명실상부한 이제 회장, 총수라는 용어도 많이 씁니다만 총수라는 용어는 사실 그렇게 썩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요. 총수? 우리는 익숙하긴 한데. 네. 회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성과도 있고 숙제도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성과 측면에서 보면은 뭐 수소차라든지 또 도심항공모빌리티 사업부 같은 걸 만들어서 UAM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정의선 부회장이 미래의 현대차의 매출 구조가 지금 자동차에 거의 올인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대체로 자동차 50 그리고 UAM 20%, 30% 그리고 20%는 로보틱스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어떤 환경의 변화에 비교적 유연하게 적응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뭐 그랩이라든지 이런 모빌리티 쪽에 M&A라든지 이런 것들도 비교적 활발하게 했고 그리고 삼성, SK, LG 최고 경영자들을 계속 만났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동맹이라는 얘기도 이제 나올 정도로 그렇게 됐고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임원 직급 체계 간수화라는 유연근로제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숙제로 남은 건 노사관계를 어떻게 더 혁신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정의선 부회장의 숙제로 남아있죠. 그런데 저는 왜 오늘 이 정의선 부회장의 회장 취임 뉴스를 제가 잘 그러지 않잖아요. 이게 사실 동정이기 때문에 탑뉴스로 잘 꼽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의선 부회장이 과연 3세냐. 이게 3세잖아요. 왜냐하면 왕 회장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 그다음에 MK라고 불리는 정몽구 회장 그다음에 이제 정의선 부회장이 공식적으로 3세죠. 그런데 저는 정몽구 회장이 정말 2세인지에 대해서 좀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저는 1.5세라고 개념 정의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주영 회장이 같이 읽어나갔다. 네. 정주영 회장이 1915년생이고 MK 정몽구 회장이 38년생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제 정주영 회장이 굉장히 젊은 시절부터 사업을 읽었지만 규모 있는 사업을 읽고 현대건설이나 특별히 자동차 자동차는 또 동생인 포니종이라고 불렸던 정세용 회장이 여러 역할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현대전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정몽구 회장도 굉장히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도와서 같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부자지간이 같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게 부자지간이 같이 사업한다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변실도 그런 일이 잠깐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게 저는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이게 애증의 관계일 수밖에 없는 아들이지만 왜냐하면 아버지가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보면 아버지가 다 권위적이지만 자수성가한 아버지가 훨씬 더 권위적이잖아요. 야 나 때는 말이야 해봤어? 해봤어? 이런 거 아니에요. 몽구야 해봤냐? 그러니까 사실은 정몽구 회장도 1.5세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 이렇게 보고 그런데 왜 창업주와 1.5세의 2세대를 구분하냐면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창업한 사람 맨손으로 창업해서 읽은 사람들이 투자 마인드가 훨씬 강합니다. 이렇게 통계를 보던 지금 2세 3세 4세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지배구조의 문제 승계의 문제 그리고 이게 이렇게 맞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건 뭐냐면 창업자 2세 3세 4세 5세로 만약에 계속 승계 되면 과연 투자 마인드가 창업자 세대나 2세 3세대보다도 더 계속 약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잖아요. 그러니까 수성, 지키는 게 오히려 목적인 그런 제너레이션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런데 정몽구 회장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보면. 거의 1세대가. 그리고 이제 사실은 현대자동차 그룹의 경영권을 장악할 때까지 왕자의 난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쟁투를 벌여. 그렇죠? 그래서 정의선 부회장도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버지가 1.5세라면 2.5세다. 그리고 비교적 투자에 적극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라는 평을 갖죠. 그래서 정의선 부회장이 또 다른 그룹의 어떤 여러 가지 갈등 이런 것들로부터 좀 자유로워요. 왜냐하면 이제 막내 외아들이거든요. 정의선 부회장의. 대자들만 있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왕자의 난이라든지 이런 가능성도 없고. 물론 이제 마저 지배구조를 더 확정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국 자동차 산업의 산 역사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의 회장이 되는데 더불어서 자동차 100년 넘는 역사의 가장 큰 변혁기잖아요. 지금 사실은 여러 자동차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만 독일, 미국, 일본이 자동차 3강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를 내가시가 있다는 거잖아요. 화석연료로 가는 내연기관차에 내가시가 있는데 현대차, 기아차가 내가시가 없는 건 아니라 상대적으로 변화에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어쩌면 다른 100년의 자동차 역사를 시작하고 있는 즈음에 3세 회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기에 따라서는 어쩌면 10년, 20년 이후에 전기차를 비롯한 인공지능차 그리고 UAE, 도심항공 이런 것들을 잘 개척을 하면 세계의 자동차 산업 혹은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물론 현대기아차에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 다른 기업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안도 있잖아요. 불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잘 해결하고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을 세계 1위로 만드는 데 기여를 해야 되는데 그건 역시 투자 마인드다. 투자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날은 현대차 주가가 약간 올라가나요? 그런 관계 없어요. 뭐가 수석, 부 이거 두 개 뗀다고 주가. 그래도 이렇게 한 날인데 예를 들어 주가 빠지면 모냥세가 빠지니까. 옛날에는 그런 게. 옛날에는 이런 이벤트 있잖아요. 그러면 그룹 홍보실이나 IR 이런 데서 기관 투자. 오늘은 좀 축하오파 좀 넣어요. 축하오파. 요즘 그런 거 하면 큰일 나지. 옛날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릴까요? 요즘 이른바 소아게미들이라고 해서 미국 주식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아시아 쪽 펀드들, 중국이나 베트남 펀드 같은 것들 성적이 꽤 괜찮은 모양이죠? 어제도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 오랜만에 안유아 교수가 나오셔서 참 좋은 얘기들을 자아자찬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진행했는데 이런 것보다도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의미 있는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시리즈로 좀 묶어서 해드리겠다. 이런 압력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거죠.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가 있는 쪽이 막 시끌시끌해. 지금도 우리의 해외 투자의 모든 관심사는 미국에 있죠. 애플, 테슬라. 애플이냐, 테슬라냐, 니꼴라냐. 그렇잖아요. 아마존이냐. 그런데 사실 달러 약세가 돼버리니까 조금 먹었는데 환매해보니까 거기다가 수수료 내고 환전 수수료 내고 이렇게 해보니까 남는 게 없더라. 먼저 들어가서 2, 3년 묶인 분들이 많이 드셨겠지만 그래서 지난 3월부터 본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보니까 아시아 쪽에 투자하고 있는 펀드들을 본 거예요. 예를 들면 미래세 친디아. 친디아기가 뭐예요? 친디아면 중국이나 인도. 거기다가 인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수익률이 45.58%가 낮고 물론 6개월이라는 게 제일 안 좋을 때부터 아니에요? 제일 안 좋을 때부터. 안 좋을 때지. 그러니까 연초 이후로 봐야지, 그렇죠? 28.3일이 났다는 거예요. 괜찮네요. 괜찮. 벨이 좋네, 벨이 좋아. 이 정도면 저는 뭐 만약에 이걸 누가 개런티한다면 내가 무슨 고민을 하겠어요. 미래세 친디아 업종 대표 리치 플랜 이거는 또 45.4, 이것도 28.4, 연초 이후. 연초 대비는? 네. 그리고 삼성 이모직 아시아는 32.86, 6개월 그리고 연초 이후 15.5고 조금 떨어지면 이것도 괜찮은 거죠. 슈로도 다이나믹 아시아 펀드는 6개월에 35.3구고 연초 이후 14.6구 한국 투자, 차이나, 베트남 이건 11.54, 연초 이후. 그러니까 수익률이 양호하다. 그런데 사실 양호한 게 처음부터 양호한 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좋은 거예요. 최근 들어서. 그래서 지금 중국에 대한 관심 중국 투자 왜냐하면 어제도 안요기 위해서가 쌍순환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내순환, 외순환이라고 하는데 이 외순환의 핵심이라는 게 금융시장 개방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또 과연 투자를 간접 투자 인덱스에 투자하는 게 맞냐 이런 문제제기도 많이 하죠. 그런데 업종 대표죠. 저희가 조만간 또 정주영 대표라고 중국 투자 전문가를 한번 모시게. 정주영 대표. 이번에 한번 나왔잖아요. 중국 전문가. 정주영. 용. 정주영. 그래서 어쨌든 주의 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펀드나 중국 주식 베트남 주식 사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성동격서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성동격서. 우리가 싸움을 전쟁할 때 저쪽에 동쪽에 딱 소리를 내고 서쪽에서 딱 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뜻이죠. 성동격서. 그렇죠. 그런 거 잘하시잖아요. 성동격서. 그래서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관심의 영역을 남들이 안 보는 쪽에 쓱 한번 보는 것도 우리 내부적으로 그렇잖아요. 무슨 바이오다. 그리고 뭐 먹은 분들이 많아서 부럽긴 한데 사실 투자의 고수들은 조용히 옮겨다니나요. 오늘 아침에 아주 내가 충격적인 페이스북을 봤는데 우리 김철광 씨라고 있잖아요. 투자자. 작년에 우리 독서토론을 했나 봐. 했죠. 저희가 모셨죠. 강사로. 멘토로. 그런데 이분이 그게 유료잖아요. 유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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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해서. 미안해가지고 자기가 투자하는 뭔 종목을 하나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 대신 1년만 보유하라고 거기 계신 분들한테 그런데 거기 써놨놨더만 신과 함께 관계자한테는 극비로 하고 자기가 너무 유료로 하는 게 진도 되고 그래서 그래서 딱 1년 되는 시점에 그중에 몇 분이 이제 자기한테 문자를 가서 치킨을 쐈다네. 40% 나서 감사하다고. 아이고야. 그래서 1년이라는 기간을 묶여서 그렇게 된 거다. 개인의 자랑이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종목도 전혀 부각을 받은 종목이 아니더라고요. 해운업종. 해운업종. 해운업종에서도 잘 안 알려져 있는 해운업종이던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 시장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 포트폴리오 콘텐츠의 포트폴리오에도 중국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조금 많아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서학겜이라는 표현도 많이 합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서쪽 우리나라에서 서쪽 우리나라에서 서쪽은 어디죠? 우리나라에서 서쪽이면 중국, 베트남 중국, 인도, 베트남 이런 쪽에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서학겜이라는 단어도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요. 드디어 이제 공매도 방식을 조금 바꾸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공매도 얘기가 잠잠해졌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공매도 금지를 6개월 해놨는데 이거를 6개월 더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래도 저도 공청회도 가고 해가지고 어쨌든 6개월 연장이 됐단 말이에요. 명분은 이거죠. 장애의 영향을 아직도 코로나가 안 끝났다라는 것도 얘기가 나왔고. 그런데 더 중요한 명분은 제도 개선해라. 이거 왜 기관 외국인 전용이 됐냐. 이런 문제제기를 했는데 어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의 금감원, 금융감독원이죠. 여기 이제 했는데 이제 질의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공매도에 대해서. 홍콩식 제도, 홍콩식 공매도도 고려대상이다. 이렇게 대답이 나온 거예요. 홍콩식 제도라는 게 뭐냐면 대기업, 시가총액이 어느 일정 수준 넘어가는 거 유동성이 많은 종목들만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대기업이나 큰 기업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정 부분 일리는 있죠. 왜냐하면 완전히 유동성도 없는 거를 일정한 세력이 완전히 공매를 쳐가지고 장난치면 장난을 쳐버리면 그 주식을 오래 갖고 있던 사람들은 그냥 몇 년 고생을 해야 되는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반론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소형주 급등한 종목 이거는 페어밸류 그러니까 공정한 가격이 아닌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거는 그냥 놔두고 대형주는 어차피 시장 참여자가 많으니까 공정 가격에 접근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리고 우리의 경우에는 대형주는 사실은 공매도는 아니지만 숫을 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대형주? 예를 들어 삼성전자다. 종목 선물이 있거든. 종목 선물은 숫을 칠 수가 있잖아요. 세를 할 수가 있거든. 마이너스에 베팅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상장이 돼 있으니까. 종목 선물 자체가. 그런데 중소형주 쪽에는 전혀 그런 제도가 없고 또 만약에 제도 개선이 되더라도 주식을 빌려다 파는 건 중소형주일수록 어려울 가능성이 있잖아요. 빌려주는 사람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없기도 하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네트워크가 있는데 네트워크가 없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답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사실은 6개월 추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놓은 게 내년 3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융이라든지 관련 부처에서 열심히 스터디를 하고 있으리라고 기대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제도 개선을 만약에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거 공정한데 이렇게 되면 그때도 제가 토론회에 가서 공매도 이거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빼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런 제도가 완비가 되면 하라. 그리고 그 제도가 완비가 안 되면 6개월이든 3개월이든 그게 의미가 있겠냐. 그래서 지금 열심히 좀 하시고 그러려면 우리 투자자들의 의견도 많이 들으시고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들으셔서 정말 합리적인 공매도 제도의 개선을 만들어주시기를 금융위와 금감원에 당부를 드려보겠습니다. 공매도 9월에 재개할 뻔했던 거를 막은 건 우리 김 프로님이라고 봐야 되겠는 거죠? 그게 아니죠. 끝까지는 아닙니까? 그게 사필기종이죠. 사필기종. 오늘 좀 사자성어 많이 쓰네요. 공동격서 사필기종. 사필기종의 한 중간에 또 계셨었고. 언중유골이 있는 거죠. 구밀복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잠시 전한 말씀 듣고 와서 해외시장은 또 어떻게 됐는지 분위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한 말씀 듣고 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